AKB4A 47도도부현에서 선정된 팀8 회원 선보여 오늘 4월 3일 도쿄오다이바메이카 웹에서 열린 TOIOTA AKB4A 팀8 프로젝트 발표에서 AKB4A 새로운 팀이 되는 팀8의 멤버가 선보였다. 팀8음 전국47도도부현에서 실시된 AKB4A 팀8 전국일제의 오디션을 통해 47명의 회원이 선출된 만나러 가는 아이돌 컨셉의 새로운 팀 다음달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20개소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그녀들의 활동은 도요타 자동차가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을 이후에는 도요타의 캠페인 활동도 시작한다. 또한 최근에 발표회에서는 6월 7일에 개최되는 AKB4A 37TH 싱글 선발 총선거팀 페리 멤버도 출마할 수 발표되었다.